목사님께 소개받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육하는 김준환 선교사입니다 잠깐 기도 같이 하시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우리 세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로지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만 입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시간들 주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모델마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심하신 우리 세훈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을 통해서 이곳 호주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시간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혹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를 아시죠? 이미 김시현 목사님 다녀가셔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대륙 동남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한 6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는 한 2,50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 한 50% 이상이 20대라고 그래요 그것이 마다가스카르의 희망이라고도 얘기하고 반대로 그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에 따라서 마다가스카르의 운명이 걸려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봤더니 교회들이 평균 연령이 너무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모교회의 한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안에 젊은 분들이 오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게 절절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잠깐 교제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세운 교회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또 이 교회가 주님 나라 확장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세요 이름조차도 생소해 하시고 또 막연하게 그냥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케 사람들이 이주에서 정착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생김새도 비슷하고요 체구도 작고 키가 크지 않아요 얼굴도 많이 까맣지 않고 머리가 생머리인 사람들이 곱슬거리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아프리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시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숭룡을 마셔요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던 숭룡을 마시고 항상 연장자가 우선이에요 어른이 먼저 식사를 하셔야지 나머지 식구들이 수저를 들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외모나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이 아주 낯설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다가스카르 공항에 내리는 순간 한국의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몇 번 와봤던 항상 내가 와봤던 시골마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요 1년 연소득이 500불이 채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불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주변에 제 주변에 저희 학교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을 보면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벌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면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벌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면 쌀을 단가만이 살 수 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치 식량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꼽자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온화합니다 온화하고 큰 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말은 못 알아듣겠는데 목소리가 커지면 막 긴장해요 옆에서 이 사람들이 싸우나? 나 때문에 무슨 이렇게 기분 나쁜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싸우기를 꺼리는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마다가스 사람들이 사람들을 말라가시라고 부르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를 말라가시어라고 부르는데 말라가시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국어 성경을 우리나라보다 더 한국보다 더 먼저 성경이 보급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도 한 100여 년 정도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성경 보급이 된 게 그래서 전체 기독교 인구가 40에서 한 45% 된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 통계 안에는 천주교와 또 인안종파까지 다 포함하긴 하지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다가스카레에서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일은요 뇌물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되는 일도요 뇌물을 사용하면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뇌물이나 편법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한데 제가 만났던 교인 중에 한 명은 당당하게 자기 직업이 도둑이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도둑질을 하고요 주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회개기도 해요 회개기도 하면 나는 이제 깨끗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월요일이 되면 다시 자기 직업을 찾아서 도둑질을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긴 한데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비자를 만들 비자 작업을 하거나 여러 행정 작업을 할 때 많은 공무원들이 선물을 먼저 얘기해요 선물, 내 선물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나에게 줄 별도의 돈이 돈봉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김시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항 출입국 하실 때 선물 어디 있어? 자꾸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선물 안 사왔는데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물의 개념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물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있으면 너의 일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게 없으면 너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라는 웃음 속의 반협박 같은 거예요 그게 저희들 삶 속에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성교사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들과 타협 아닌 타협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해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뇌물이 아니어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항상 저희들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 본인의 나라의 그런 문제덤들을 보고 나는 법을 공부해서 아주 정의로운 법관이 되겠다 그랬어요 학교를 1년 만에 그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수들이 돈을 안 주면 졸업은 물론이고 학년 패스가 안 돼요 학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내가 법을 공부해서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내 한 몸 이렇게 힘 써버리라 그런 큰 부품 꿈을 갖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가 부딪힌 현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1년 만에 그만두고 지금 음악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본인이 본인의 재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주님 주신 달란트를 한번 펼쳐보자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음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요 예술을 믿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교회도 많이 보여요 교회 건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부족한 상태예요 제가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마다가스카르에는 성도들도 많고 40%, 50% 이렇게 많고 교회도 많다는데 성교사로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또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충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다가스카르든 한국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다가스카르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것이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는 마다에서는 한국의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방송을 보거나 인터넷이 좋아서 온라인으로 어떤 것들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게 어려운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해방열지라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나의 해방열지라는 그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화면 속의 한 장면이 저의 시선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표현하는 노른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을 벗어난 변두리는 그냥 계란의 흰자다 영양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본인들의 처지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대사였어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 지친 생활 가운데 한 교회 건물을 지나가게 되면서 교회 옥상에 걸려있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그 간판을 보면서 아침에는 흐뭇한 미소와 또 돌아오는 길에 출퇴근하는 길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간판을 보면서는 또 다른 씁쓸한 웃음을 짓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사진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종교를 가지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드라마 속의 이 장면을 보면서 나 굉장히 위로받았다 소망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딱 제 생각이 멈추고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무엇일까라고 딱 질문을 던졌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각자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좋은 일이라는 그 단어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반적으로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 간판을 보면서 이 좋은 일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우는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꾸는 사회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일들 그렇죠 진급이나 인격 좋은 상사를 만나거나 또 본인들은 이렇게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게 재정이 생겨서 서울 안에 집을 얻어서 정말 가깝게 이렇게 힘들게 다니지 않고 회사를 좀 편안하게 다녀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 속에서 비춰집니다 그럼 나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내 이웃들에게 좋은 일은 또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더 깊이 질문이 저 자신에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교사라는 나의 간판에는 어떤 메시지가 쓰여 있을까 저희가 마다가스카에서 17년째 이렇게 거주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성교사라는 내 간판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메시지가 적혀 있고 또 내가 성교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일반적인 말라가시 사람들이 볼 때 나의 간판에는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 그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막 생겼어요 저는 그 드라마의 저 한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고 생각하다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이 생각났어요 제가 1, 2절 내용을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다른 어느 날처럼 어느 때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걸하기 위하여 나왔던 나면서부터 몸이 불편했던 이분도 이 거린도 날마다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는 구걸 하루조차 나가지도 못할 만큼 몸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본인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래서 그의 처지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3, 4절에 보시면 그날 그는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여느 때처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면서 그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그때 들었을까요? 구걸하는 거린이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돈 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시선을 피하면서 본인의 처지를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구걸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의 거리는 5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얻을까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두 사람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그 바라보는 주인공들의 시점이 이 성경에 나온 지금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린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는 나의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지친 몸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만 실제 내 삶에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이 출근길에 문구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오늘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똑같이 반복되는 변화되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나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걸의 현장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 몸이 불편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마주치는 매일매일 마주치는 그러한 어렵게 어렵게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말라가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본문에 보면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바라봤던 그런 거린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구걸하는 거린에게 나를 봐라 했을 때 무언가 좀 큰 금액에 적선을 하려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이렇게 놀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거리는 본인이 기대했던 재정적인 도움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쩌면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을 그 몸의 불편함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단지 그것이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지고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마다가스카에서 한 8년 동안 마다가스칼 오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함께 다른 선교사님과 이렇게 함께 동역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은 암 말긴데 어떻게 하지? 좀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덩어리라도 제거해주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돌아가서 봤는데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팠던 부분들이 다 재생이 돼 있고 와 이거 정말 이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죠 그분에 향한 그 아팠던 그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치유가 이뤄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이 기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러분들 어제 뭐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내일 뭐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내일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다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없으시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일까 내가 이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당연히 그냥 늘상 이뤄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기적입니다 아픈 것들이 나왔고 앉은 뱅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서 기꺼이 들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 자체가 정말 큰 기적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성교의 현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금과 은이 많으세요? 없으신 분도 있고 좀 있으신 분도 있고 많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 줬다면 우리 안에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이웃들 낙심하고 넘어지고 일상에 지쳐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낙담하는 이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있잖아요 그쵸?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면 그 이름을 그 이름 안에 거하고 그 이름에 내가 거함을 확신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교의 현장은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 성교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의 현장입니다 저는 성교사이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에 가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저도 그냥 그곳이 저의 성교의 현장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곳 호주에 사시잖아요 이곳 호주가 여러분들의 성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일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성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교 그러면 왠지 좀 특별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단했던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내가 대단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마다가스카를로 가라 했을 때 그냥 순종했던 것 하나는 제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발걸음을 떼는 게 위대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내 가까운 곳 나의 일터 우리 교회 또 이 땅 호주 더 넓게 또 우리 고국 대한민국 어디든지 내가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위대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삶의 첫 걸음 한 걸음 두 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교 사역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성교 훈련을 마치고 마다가스카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성교 경험이 있으셨던 목사님 부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교사님 성교는 잘 사는 게 성교예요 이랬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좋은 게 뭔가 그럼 잘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사는 것 그러면 편안한 삶, 좋은 집, 아니면 괜찮은 자동차, 괜찮은 직장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 자리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드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평탄하신가요? 어떠세요? 항상 평탄하세요? 항상 좋은 일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신가요?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시잖아요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아파?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잘 산다는 성교사님 잘 사는 게 성교이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뭘까 고민이 됐어요 잘 사는 게 뭘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잘 사는 것이 성교사로서 아팠던 사람들이 막 나아지고 물론 기적입니다 하느님 주시는 기적이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저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일까요? 성교는 안전벵이를 일으키는 것만이 성교가 아닙니다 성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성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평과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도록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잘 사는 것 그렇구나 내가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많은 현지의 친구들이 저희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뿌듯해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몸이 아프던 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던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던 때로는 아주 정말 기쁘고 또 우리 삶에 좀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각자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든 가정이든 또 지금 이 시간 이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주변의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이름이 보인다 나를 통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보인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더 깊이 더 많이 배우고 또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돕고 서로 중보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하도록 지금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운 공동체 여러분들 이름 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세운교회라는 이름을 딱 보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성교사적인 삶을 살겠다고 나는 죽고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만 사는 성교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잖아요 성교적인 삶을 사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신 여러분들 세워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굳건히 든든히 세우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고 건면하세요 기도하시고 서로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워짐을 꿈꾸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치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세요 이 지금 자리에 비어있고 또 지금은 얼굴도 모르지만 앞으로 이 자리를 더 많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시기를 꿈꾸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성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 10여 년 마다라카스카를 살면서 제 스스로 제 모습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얻었던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꿈꾸는 삶을 오늘부터 사시고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 기적적인 삶의 1분 1초를 사신다고 자부하시고 감사하시고 힘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세운교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세운교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고 애쓸 때 각자의 삶의 성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렇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확하여 주시고 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됨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옥선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영상으로 다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제 아주 저희들이 근 5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다가스카리에서 살면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선교사들로 세우고 또 이들을 음악 교사로 사회의 음악 지도자로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미 학교는 세 학교입니다 수도의 타나, 안타나나리보라는 곳에 있는 아미 본교가 지금 17년째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라나추라고 해서 타나에서 한 12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면 있는 곳에 아주 중소도시인데 아주 가난한 그곳에 피아라나추 국립대학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합창지휘 클래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의 도시 안에 아미 음악학교, 음악과 미술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나의 또 다른 지역에 주재원들이 많이 사는 그 아메리칸 스쿨로 사용되던 집이었는데 저희 아미 학교에 그 아메리칸 스쿨에 이사 가면서 아미 학교에 저희가 오기를 바라셔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청소년들을 나로 예배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센터를 마하라임 센터로 세운 지가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청년들이 예배할 곳을 찾을 때 또 컨퍼런스나 이런 어떤 장소가 필요할 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시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의 속을 아주 시원하게 음악을 영어로 쫙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아리까리하고 잘 몰랐던 음악 이론과 합창지휘법 그 다음 합창지휘자의 자세와 인격과 예배자로서의 앞으로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 방문해서 핸드벨 연주도 하고 또 교회 방문해서 합창지휘법 성가대들 어떻게 찬송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저희 남편과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아마 음악을 잘해야 됐으면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와서 가르치셔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가르치고 세우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다짐해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께서 김시현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문화 교류의 밤 정부 행사로 합창도 하고 또 가곡도 부르고 핸드벨도 하고 정말 많은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목사님을 계속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팀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마다가스카르로 방문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움 교회를 만나게 하신 주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3년부터 한 지역을 가서 청년들을 보고 난 후에 제가 아홉 개 도시에 마다가스카르 아홉 개 도시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학교를 세워서 이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높아요 음악적인 재능을 키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새 학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교 뭐 많이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제게 주신 선교사의 마음은 그 땅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저의 선교 사역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특송할 텐데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알아 저는 힘든 시간들 많았습니다 제가 바닥에 엎어져서 운 시간들이 정말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항상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저를 감당할 수 없게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알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그것이 큰 위로이고 제 전부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힘내세요 위로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제 삶 속에 유일한 자랑 제가 자랑이 정말 많습니다 아미도 정말 유학도 많이 가고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앞으로 마다가스카르로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세움 공동체 세움 교회 이상배 목사님 우리 김시환 목사님 이렇게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앞으로 마다가스카르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비전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특성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